대화 2 네, 알겠습니다. 여기 병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이에요. 잘 읽어보시고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세요. 병가를 신청하고 싶은데요. 네, 병가라면 어디 아프신 거예요? 네,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. 수술이요? 그럼 심한 거 아니에요?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셨어요. 한 일주일 정도 병가를 쓰면 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 병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이에요. 잘 읽어보시고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세요.